자 그래서 성모는 오늘 부카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예 써크로 써크로 C-I-R C-L-E 그렇지 오 어려운데 베리 굿 소다 쏘다 C-O-D-A 오케이 소다? 아아 C가 아니고 S 코다가 아니고 코다있지만 아니고 쏘다 쿠키 C-O-O-K-I-E 오케이 말았구요 트라이앵글 T-I-R 아 T-I-R T 우리가 R-I 바뀌었어요 T-I-R-I A-L-G-L-E 오 굿 그 다음 렉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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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-E-S T-E-R-E-S G-L-E T-E-R-E-S T-E-A-L T-E-R-E-S 오케이 굿 계속해서 어..스쿠에얼? 스쿠에얼! S-Q-U-A-R-E 오 굿! 이렇게 쉬운걸 틀렸어 이렇게 어려운거 맞춰볼거니까 쉬운거 틀립니까? S락시랑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보카2의 5학년이면 5학년에 맞는 단어를 사실은 27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건 동그라미야 That's a circle That's a circle 어떤 모양에 대해서 배웠죠? 오케이 말하기쓰기 굿 계속해서 That's a triangle That's a triangle 오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That's a rectangle That's a rectangle That's a rectangle 오케이 계속해서 That's a star That's a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모양에 대한 얘기였구요 이제 음식 나옵니다 That's a pizza That's a pizza 원래 피자는 어를 붙이면 안되는데 이 책이 조금 틀렸어요 피자는 셀 수가 없어서 오를 붙이기 때문에 That's a pizza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서 That's a soup That's a soup That's a soup That's a soup 오케이 That's a soup 습 셀 수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근데 왜 어를 붙입니까? 됐습니까? 그냥 That's a soup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쿠키 셀 수 있어 없어?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t's a cookie That's a cookie That's a cookie 됐습니까? 네 그 다음에 청량음료 셀 수 있어 없어? 없어요 오케이 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? 그래서 That's soda 근데 왜 That's a soda 했습니까? That's soda 알겠습니까? 네 그래서 뭐 오늘 했는거 정리해보면 일단 CODA 아니고 Soda구요 레스탱글 아니고 Rectangle 이었습니다 스펠링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That's soda Tha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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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izza That's a cookie 그렇습니까? 네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문장을 쓰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